안녕하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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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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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추 고추 고춧가루.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아,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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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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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어볼까? 좋아. 맛있다. 너무 맛있다. 맛있다. 짠. 진짜 맛있다. 고춧가루. 고춧가루. 마지막. 로폰. 고춧가루. 소 소 llam Helena. 밥. 한국에다가스 région 오우. 라면 한 분을 먹 해야 할 거예요.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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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맛있다. 왕복. 고춧가루. 고춧가루. 호로록. 매콤하고 달콤하고 달콤해요! 매운 우죽찜을 먹어봤어요. 오늘은 매운 우죽찜을 먹어봤어요. 쫀득쫀득하고 맵고 있어서 너무 맛있어요. 족발이나 소꼬리찜 좋아하시면 우죽찜도 한번 만들어 보세요. 그럼 오늘도 너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